이 노래의 예트컴은 아직 우리의 최고의 순간을 보지 않았다. The Best, 예트컴이라는 의미들의 장보로 보이고요. 저희 앤솔로지 앨범의 타이틀이고 저희 뭐랄까 9년간의 발자취를 담으면 보지 않나. 자 이제 저희 예전에 뮤비 찍었던 것들을 너무하죠. 스쿨버스톡 틀어버렸고 우리 어태까지 활동했던 걸 좀 정리하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이제 굉장히 활동하는 막 고래가 여기 한 번 찍어줄게요. 막 눈에 이만큼씩 들어와가지고 잘생긴 게 나와야 되는데 인사 찍히고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당신을 꿈꾸던가 그 길의 끝이 무엇을까 The woman is here to come 모든가 숨죽인 밤 우린 발을 멈추지 않아 The end to come We gonna touch the sky 안녕하십니다 아 이렇게 빠른 행복 아니 빠른 퇴근 거의 잘못 나왔어 퇴근이 곧 행복이다 지금 되게 색다른 경험이 있고 이게 또 내일은 바람이 없다네 남주희 형 홍선이 출근 말했는데 얘네들이 숨죽자야 지금 땀이 안 오네요 잘 나왔어 일단 상황에서 촬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람 쐈는 건 좋아요 이 순간에 달라서 보겠습니다 어제 오고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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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캐시마 어 약간 누가 이기나 하고 오늘 떴는데 아 모래가 아 미쳤다 아 모래한테 질 줄이야 아 진짜 별거 아니어 보였는데 여기는 라스베가스 삽쎄맥 바람이 넘어가면 돼요 아직도 왜 없게만고 나 인생 채롭게만 더 그 일을 물어본다면 내 심장이 말하잖아 We ain't about it 이 세상의 기대 We ain't about it 최고란 기준 We ain't about it 원단 가꼬 수많은 We ain't about it Dream and hope and go for somebody 긴 긴 원을 돌아 결국 또 제자리 Back to one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 진짜 많이 불어서 지금 사실 촬영도 많이 딜레이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내부에 잘 다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백실로 다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면 먹고 잠깐 난다. 티가 바로 나네. 오해 복절이 많았는데 어떻게든 찍어서 다행이고요. 기분 좋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장민 내가 가지고. 오늘 윗비디오 이틀 차인데 사실 어제 찍은 게 거의 없으니까 사실상 1일 차네요. 여기는 뭐 라스베가스. 사막 어딘가 캠핑장의 한가운데고 여기서 DUN 찍었대요. 영화. 마치 이제 방탄소년단의 출발점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에서 찍고 있습니다. 로스트 중에도 사막이라는 단어 있지 않나. 개미들이 기어다니고. 사막에 개미를 본 적 있어. 아 개미가 있다. 스페셜이 먹고. 저요? 아 그런데데데데. 예. 두. 컴. 언젠가부터 붙은 복 편한 소수. 그 붙어. But my best is in my neck 부지런히 거 나오 The best! Yeah! Do! Come on!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저기 모래 좀 찍고 오게 하시죠? 겁나 멀걸 저기? 그냥 생각보다 그깝드라 해봅시다 가봤어요? 어, 어제 언제? 어제 가봤다고? 셋이 꼴등 가는 거야 네면 싱거 가위바위보! 나 빨리 네 갔다 오게 되면 갑자기 막 아휴 이런 장난꾸러기들 저런데 파도 많이 올라가 와가지고 그냥 아무런 거 가능이 없어요 가능이 없냐는 그냥 내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오브제가 많아서 기분이 많아 예 이런 걸 마시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하늘도 날아봤는데 스카이 다이빙 정도는 해줘야 이제 아, 좀 할만하네 이제 아, 좀 할만하네 이제 영포회보 느껴야 돼 영포회보 간다 아, 팔질로 뛰다 팔질로 east 구아 예 명을 시켜지 나 기억들 속에 참 아름답게 예 예 past 한계 passing 한계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연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남이어라 프로그램이면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은 하향여나 찍었던 연구들을 겪고 있게 지금껏 어떤 부분인지 한번 찾아보실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아! 야패가 끝까지 와서 뮤비를 찍어보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 촬영팀이에요. 뭐예요? 듀은이라고. 듀은! 되게 많이 찍었어요. 자, 둘도 나중에 여기 와서 영화 하나 찍자. 자, 들어가. 하여튼 사막에서 또 찍어보세요. 거의 또 사람이 좀 멎었을 것 같아요. 아, 이번 뮤비 좀 힘들었어. 자, 정국씨와 저는 내일 또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예전에 없네. 아,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니까. 사막에서 또 이렇게 촬영하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언제 또 사막을... 그러니까요. 사막 언제 와봅니까. 우리도 예트코 많이 기대해주시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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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트코! 얘네들은 근데 못 먹고 살아요. 얘네 분명히 바람에 휩쓸를 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저께. 네. 노래가 좋았다고. 그저 다를 뿐이라고. Promise that we'll keep on coming back for more. 너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 여전한 성년이 있어. My. The moment is yet to come. The moment is yet to come. The moment is yet to come. 당신을 꿈꾸는가. 그 길의 끝이 무엇일까. The moment is yet to come. Yeah. 모든 가슴 죽인 밤. 우린 발을 멈추지 않아. The moment is yet to come. We're gonna touch the sky. For the day we die. The moment is yet to come. The moment is yet to come. The moment is yet to come.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몇시 낮죠? 제가? 한, 뭐 하자. 4시 이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지금 아직 우리 노녀들은 끝나라 계실 거예요. 예수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찍 움직인 만큼 좀 보람있는 촬영을 했다고 해서 제가 모집을 해봤는데 나중에 또, 너희는 인생 또 나왔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저 확인을 못해봐서 정국씨도 이제 동무님의 특정답고 아, 네. 아, 근데 진짜 잘 나올 것 같고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게이브에서 저만큼 와가지고 또 인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네, 2시 한 반 정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멤버들 함께 합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